호남방문 마지막인 11일 안철수 대표가 전주를 방문했습니다. 최고위원회가 열린 세미나실 밖에서는 통합찬반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. 안철수 대표는 이날 찬반 양측의 격렬한 고성에 기자회견을 기자간담회로 대체했습니다. 안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큰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사라지는 숙명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바른 정당과의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편 최고위원회에서 김종해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러한 모습으로 노력하다 보면 전북도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는 단합, 합심, 노력하면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다. KLN 전예은입니다.